지난번 때 해나 보고 다른데 잘 있나 한번씩 보고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거 뭐가 돼요? 다른지 아니다. 다른지 아니다. 다른지 아니다. 아주 쥐에요. 수달. 배달. 이거 물어요. 지금도 물고 있어요. 야 안 돼. 야 안 돼. 알았어 안 할게. 더 안 돼 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뒤에 있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근데 저기 없는데 저기 갑자기 있더라 한 2주 됐다 하더라고 있는지는 사람이 자기한테 해를 안 끼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얘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여기다 그냥 버려놓고 간 것 같아요 키우는 거 못 들어오셨죠? 전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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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검정거리 프레독이고요 다람쥐과 많이 일반적으로 도물원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완용으로 많이 개두고 있죠 화장실 따로 있고 침실 따로 있고 나 사는 지 오래됐으면 여러 군데 해놔서 다닐 텐데 집 공사 중에 혼자 살기 위해서 준비 중이네요 문제는 겨울이죠 한국에 적응하기는 힘들거든요 인근에 있는 동물원이나 이런 데 알아봐서 같은 종의 프레독을 찾아서 짝을 지어서 무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죠 한국에 흥미가 없어요 목에 흥미가 없어요 땡보로 사람들이 다닐 테마 흥미가 없는시고 인상이 너무 좋다는 생각 3경 grabs. 3경BLE Chart 1경 Square 우와 우리ff 배는 가장 Warsaw 풍부한 음악 3경 불법 뱉 사기 Comme scenes 연령은 아마 한 6, 7개월 정도 성장기고요 성별은 수컷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몸은 대략 2배 정도는 더 자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프레리독이 킬러지다 보면 대부분 너무 가성장하거나 비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연령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계심도 없고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냄새를 맡거나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걸 보여서 합사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